안녕하세요. 배워법사 관광영어의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호텔 객실에 입실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쓰였던 표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과제로 냈던 대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직원에게 고객이 체크인 하려고요. 라고 말하는 대화였습니다. 빈칸에는 I would like to check in. 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고객이 체크인 하려고요. 라고 말했는데 직원이 죄송합니다만 3시 이후에 체크인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빈칸에는 You can check in. 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입니다. 직원이 불가능합니다만 체크인 전 짐은 보관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이렇게 묻겠습니다. 체크인을 좀 일찍 할 수 있나요? 영어로는 Is early check in? available? 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는 고객이 이름의 철자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이름 철자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해야겠죠. 영어로는 Could you spell your name? 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숙소 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 사항들과 관련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관련 표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숙소 이용 중 불편 사항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교재 57쪽입니다. 표현들이 많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방에 비치된 시설 관련입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무엇이 있다 There is, there is 작동하다 Work, work 어떻게 How to, how to 사용하다 Use, use 변기, toilet, toilet 물이 쏟아지다 혹은 내려가다 Flush, flush 해당 키워드들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들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There is no hot water 뜨거운 물이 없어요. 즉,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라는 뜻입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Hello?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There is no hot water 다음 문장 There is no Wi-Fi in my room 이번에는 무엇이 없죠? 네, 방에서 Wi-Fi가 안 잡혀요. 직원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Wi-Fi가 안 잡혀요. There is no Wi-Fi 다음 문장 The TV is not working TV가 작동하지 not 않습니다. TV가 고장난 것 같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고장났다 라고 표현할 때 Not working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TV가 안 돼요 라고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The TV is not working 다음 문장 I have no idea how to use the air conditioner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즉, 에어컨 작동법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사용법을 모르겠습니다. I have no idea how to use the air conditioner. 다음 문장 The toilet does not flush. 변기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변기 물이 안 내려가요. The toilet does not flush. 이어 불편사항 표현 관련 두 번째 부분, 키워드들을 두 번씩 읽어 보겠습니다. 바꾸다 Change, change 가져다 주다 Get, get 청소하다 Clean, clean 듣다 Hear, hear 침대 시트 Shit, shit 더러운 Dirty, dirty 도착하다 Arrive, arrive 첫 번째 문장 I'd like to change the rooms 저는 방을 바꾸고 싶어요.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방 바꾸고 싶어요. I'd like to change the rooms 다음 문장 Could you get me more towels? 수건 좀 더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수건 좀 더 갖다 주세요. Could you get me more towels? 수건 좀 더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다음 문장 The room has not been cleaned. 방 청소가 안 되었어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방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The room has not been cleaned. 다음 문장 I have been hearing loud noises from the room next door. 저는 The room next door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즉,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위층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옆방이라는 The room next door 대신 Upstairs 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I have been hearing loud noises from the room next door. 다음 표현 The sheets are dirty. Sheets가 지저분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침대 시트가 너무 지저분해요. The sheets are dirty. 이번 파트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asked for extra towels, but they never arrived. 제가 ask for 요청했어요. extra 여분의 수건을 그런데 도착하지 않네요. 즉, 여분의 수건을 요청했는데 갖다 주시지 않네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수건을 더 달라고 했는데 갖다 주시지 않네요. I asked for extra towels, but they never arrived. 이번 파트에서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고객의 컴플레인을 대응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다음 표현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간단하게 sorry 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사과하다 라는 apologize 를 활용하여 불편함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자, 고객이 불편함을 토로했어요. 이에 대해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 볼까요?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다음 표현 What is your room number? 방호수가 무엇인가요?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몇 호실입니까? What is your room number? 다음 표현 I will send someone up to check it. 누군가 올려 보겠습니다. To check it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올려 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직원을 올려 보내겠습니다. I will send someone up to check it. 다음 표현 I will check on that right away and call you back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확인 후 전화 드리겠습니다. I will check on that and call you back 마지막 표현은 컴플레인 처리 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Let me know if you have any other problems. 저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any other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if you have any other problems. 다음 주에는 호텔 서비스와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Have a good week and see you next week.